영원 씨, 우리도 퇴근하죠. 남동호 기자님,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? 지금 내 옆에 있는 팀장님 생각하면 이미 지나간 일에 집착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. 저 영원 씨한테 과거 일은 잊고 저만 봐달라고 안 할 겁니다. 어떤 게 진실인지 좀 더 알아봐요, 우리. 팀장님. 영원 씨가 걸리는 게 있다면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요. 영원 씨 옆에 항상 제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요. 알았죠? 그럴게요. 야, 우리 영원 씨 오늘 처음 웃었다. 그만 가요, 팀장님. 집에 가기 싫은데. 가면 영원 씨랑 또 헤어져야 되잖아요. 맘 같아서는 우리 예쁜 영원 씨 가방 속에 넣어서 집에 가서 꺼내보고 싶은데. 저 가방에 안 들어가요. 어, 그러면 뭐 어떻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시도나 한번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아, 뭐 어떻게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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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세상에. 과장님. 지금 우리가 뭘 들은 거죠? 팀장님. 가방에 뭘로 가시고 싶다고요? 예쁜 여원씨를 넣고 싶으시대. 드세요. 여원씨 다 드세요. 고마워. 바로 코앞에서 멜로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일렬에서 봐놓고도 몰랐다니. 배 대리 우리 내일 당장 안경부터 맞추자. 아니 어떻게 눈치를 못 챘지? 두 분 진짜 언제부터?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. 여원씨니까 내가 팀장님 양보하는 거예요. 딴 사람 같았으면 어림도 없어. 우리 팀장님이 목숨을 고 좋아하신다는 분이 여원씨였다니. 그러게. 양 씨. 먹으면서 사갑시다. 얼른 먹어. 난 그것도 모르고 여원씨한테 사촌형 소개시켜준다고 하고 팀장님한테는 다른 직원이랑 다리까지 놔주겠다고. 진짜 눈치 좀 챙기지. 배송호 좀. 저 두 분한테 미운털 단단히 박힌 거 아니에요? 네. 덕분에 저 얼굴도 모르는 배 대리님 사촌형 많이 질투했습니다. 여원씨도 그랬죠? 전 아닌데요? 어? 맞으면서? 그때 분명히 휴게실에서는. 하나도 안 아픈데. 한 번 더 줄러봐요. 한 번 더. 하지 마요 뭐. 부러워서 더 나아.